요소 요소마다 그 당시의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서 비슷한, 우리가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비슷한 점 찾기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통했나요? 박정원 기자의 말씀 들으면서 틀린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 이거를 제가 박정원 기자의 말에 이어가지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통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다른 그림 찾기 또는 틀린 그림 찾기는 그림 두 개를 놔두고 굉장히 유사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 유사한 그림에서 서로 다른가 틀린가를 몇 개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세 개를 찾든 다섯 개를 찾든 그런 거 잘해요? 잘하죠. 잘해요? 매운 운? 저는 그걸 잘못하는데요. 근데 지금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12.12 서울의 밤 영화를 보면서 그때하고 지금 상황하고 비교해놓고 국민들이 틀린 그림 찾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그림 찾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비슷하니까 그중에 몇 개 틀린가를 찾기 텀린 그림 찾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 그렇네요. 딱 봐서 거의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틀린 거 찾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참비루 님이 12.12 때보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주셨고 애플망고 님도 지금은 서초동 하나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꼬집어 주셨습니다. 애플망고 님 아이디 되게 좋네요. 애플망고. 맛있는데 애플망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척결한 건 우리 당의 뿌리다라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좀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안 맞는지 국민들이 지적하는 포인트랑 어떻게 빗나가 있는지 지적을 좀 해봤어요. 망조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냅두세요. 냅둬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주의가 지식되고 있고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고 언론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알코디가 충족이 되지 않고 있고 답답한 이런 현실에 있어서 서울의 봄이 어떻게 보면 한 줄기 희망? 그 이후에 어쨌든 회복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화나고 답답해하면서도 그 이후에 우리가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 정권 하에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우리가 이걸 비슷하다 비슷하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일도 서울의 봄에 이어서 나오는 그 일도 우리가 시간은 걸렸지만 그런 일도 비슷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 영화를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로 분노지수가 그렇게 높아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슨 분노지수 챌린지 같은 것들을 하면서 신박수 챌린지를 하면서 영화를 보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도 군사정권이 너무 가혹하게 혹독하게 탄압을 하니까 국민들은 숨을 죽였어요. 숨을 죽이고 이제 용감한 학생들과 제아인사들이 군사독재정권하고 맞섰습니다. 그럴 때 국민들은 숨을 죽이면서 뒤에서 박수를 쳐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국민들은 칼을 갈았죠. 두고 보자. 두고 보자께 칼을 갈았습니다. 국민들이 제아인사라든가 소수의 용기 있는 학생들이 글을 뜯어 나왔을 때 국민들이 같이 뜯어 나오게 된다면 국민들은 생계도 위협을 받고 어렵게 되고 탄압을 받으니까 박수치면서 속으로만 두고 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두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월 항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오공화국은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영화를 보면서 국민들이 속으로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두고 보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두고 보자? 그리고 국민들이 속으로 가는 칼. 그거는 정말로 두고 볼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도 있고. 물론이죠. 당장에 있는 총선이 있죠. 저번에 강서구청 선거에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국민들이 잘못하면 지금 약간의 공포심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퍽하면 압수수색하니까 공포심을 느끼기 때문에 국민들은 속으로 칼을 갈면서 두고 보자했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그 칼을 뽑아드는 것은 표로 심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서구청 선거에서 국민들은 속으로 갈았던 칼을 뽑아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들이 그렇게 심판할 거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심지어 조선일보까지도 저런 칼럼을 쓸 정도니까 그리고 그런 국민들이 이 서울의 법 용화를 보면서 바로 그런 마음을 저는 다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지고 있다 계속.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여당이 변하느냐. 강서구청장 보건 선거 이후에 우리가 두 달 지나오면서 변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럼 지금 총선까지는 한 4개월 남았으니까 진짜 변할 것이냐.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 비대원장의 한동훈 장관이 온다고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겠습니다. 좀 피부에 와닿는 야당 대표 만나서 얘기하거나 뭔가 국정기조를 전환했다는 특히 해병대원 순직사건이나 이태원 참사특별법 문제 거기다가 홍범도 장관 흉상 문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지켜보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바뀌고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동안 국민들이 비판하고 염려했다는 그런 부분들 좀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럼 결국 변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국민들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 강서구청 선거한 시점에서 국민들이 가장 정부가 잘못하고 생각했던 게 홍범도 장관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양평 땅 문제도 있었을 거고 또 해병대 문제도 있었을 거고 또 경건이어서 도대체 모토소건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강서구청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하게 됐던 이유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때 변했다면 또 국민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서울의 봄을 영화로 보는 것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서울의 봄은 역사 속에 역사를 설명한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서 살아있는 영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화가 되어버렸고 서울의 봄 개봉하기 전에 국정기조가 전환이 되고 변화가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 국민들이 오버랩해서 지금 상황을 12.12 군사반란 때 쿠데타 때 그때 비교해서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뭐 정도가 덜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오늘 영화 이야기 엄청 많이 하는데 유명 영화 이야기 한 김에 지금 노량 개봉 언제 하나요? 오늘 하죠 제가 원래 지난번에 서울의 봄도 개봉하는 날 아침에 첫 번째 조조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오늘 안 보셨어요? 오늘 지금 박정호 이거 원래 3시 반에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1시 반으로 당기는 바람에 조조 영화를 이거 준비하느라고 조조 영화를 못 봤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영화 보십시오. 마지막은 아니죠. 저는 이제 조만간에 볼 겁니다. 빨랜실란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국민들은 또 노량을 보면서 노량을 보면서 그건 역시 그냥 역사 속에 이수진 장군에 대한 노량에서 이수진 장군의 고뇌 그러니까 퇴각하는 일본군을 어떻게 할 건가 일본의 노비 가지고 퇴각의 길을 열어주라는 그런 것들이 당시에 명란하라든가 이런 여러 국제정부 속에서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수진 장군의 고뇌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 퇴각하는 외군을 퇴러를 열어줘서 다돌려 보냈을 경우에 그들이 다시 재침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들을 결코 우리 땅을 침략한 애들이 무사히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주변국들이라든가 조정의 신하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수진 장군이 고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수진 장군의 고뇌 이수진 장군의 외로움 고독한 결단 그런 것들을 노량이라는 영화에 잘 나타났다고 제가 사전에 설명한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량 영화를 보면 제가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섣부르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 살짝 제가 정보 같은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본 것에 따르면 이제 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외교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외교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에 대해서 수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외교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에 대해서 노량을 보면서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외교를 담당하는 이 정부가 얼마나 고뇌 없는 생각 없는 외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노량을 통해서 비교될 거라고 노량을 보고 나서 한번 또 이야기해보죠. 다음 주에 보고 오셔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서울의 봄 흥행 때문에 지금 여당이 좀 곤욕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노량까지 흥행해야 된다면 이것도 우리의 결과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알고 있죠. 스포일러죠. 그렇죠. 스포일러 알고 있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은 다 이 영화에 대한 스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 국내 정치하고 외교 두 축이 있다고 한다면 외교 안보 한 축과 국내 정치 한 축이 있다면 이제 서울의 봄은 국내 정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 속에서 현실을 조명하게 된 영화가 됐습니다. 노량은 이제 외교와 안보 문제 국방 외교 안보 문제를 가지고 역사 속에서 현실을 조명하게 되는 또 다른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아직 보지도 않고 미리 이렇게 섣부리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보고 나서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꼭 보십시오. 같이 보고 다음 주에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노량이 흥행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또 어떻게 얘기할지 궁금한데 한번 영화 얘기도 다음 주에 더 해보도록 하죠.